로와의 들이 오전 누구마저 merk 브라드 오마이갓 두개의 랜드 두개의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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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라 랜드 이리와 랜드 여기. 내 집 때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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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다는. 네 됐어요. 아. 와. 이거 세다. 나 가겠지? 아니야. 둘 셋. 이 멤버다. 이 멤버 얘. 아데이. 저도 아데이. 진짜? 아니야 아데이 멤버. 주님 멤버. 아 주님 가라. 이 멤버는 빙지면 미소아. 레오. 레오. 야. 야. 오늘 처음 봤어. 미안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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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겠지. 여기 제일 똑똑한 멤버들도 있고. 제일 키 큰 멤버들도 있고. 자기소개했어. 자. 작은 사람. 자. 사진에서 나와. 아 누가 시작했어. 아 그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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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다. 자. 노래 콘셉트 피카츄예요. 삐가삐가. 백만 볼트. 아 진짜 나. 얘랑. 얘랑 팀이. 아. 미치겠네. 그럼 난 이건가? 자. 여기 보세요. 좋은 거 아니지. 미치겠네. 우리. 여기 붙잉여. 여기 붙잉여. 비찾길을 건너는 어머니와. 등에 업힌 애기. 손을 잡은 아이와 가족 사진을 찍어와라. 시민들과 점프 사진은 성공. 모든 발이 공중에 떠야함. 여섯 명이어야. 주소를 줄 거예요. 거기로 찾아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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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운동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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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걔네들이랑 얘기하고 있고. 빨리 가자고 했는데. 열받아. 역시 많아. 두 팀 뛴다. 아 뛴다. 우리도 튀어. 우리도 튀자. 우리도 튀자. 우리가 친 이유는 여기 바로입니다. 부족한 한국인이야? 아니지. 장관없어. 안녕하세요. 외국에 나한테 하면 안 되지.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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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됐어. 한번 보세요. 빨리 빨리 빨리. 연금 찍음 찍음 찍음. 예이. 고생했다. 빨리 빨리. 남영이야, 조심하지 마. 괜찮아. 우리 빨리 갈 수 있어. 아우, 여기 강아지 되게 예뻐. 안녕 안녕! 여기 또 온다. 어떡해. 자, 빨리 가세요. 미션 여죠. 네, 가자. 여기. 여기 아니야? 손가락. 하나 둘 셋. 미소 바보 미소 바보 미소 바보 미소 바보 미소 바보 야 싸게 사진 보냈어 이 새끼들아 괜찮아 사자 셀카 빨리 셀카 셀카 우리가 더 빠르지롱 빠르지롱 미션 파티 야 멀다 멀다 조금 멀어 야 빨리 가자 진짜 빨리 뛰어야돼 야 너 얼마동안 계속 한국말 공부하고 있었어? 나? 배우기 시작한지 아마 1년 한 명 1년 한? 난 2년 2달 밖에 안 됐어 이 새끼야 나 지금 잘하는 편이야 아 그래서 거주 좋은 거야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누나 할머니잖아 시끄러 할아버지 됐어요 서람살이니까 할아버지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와 진짜 또 또 야 이겨라 왜 이겨라 이겨라 기다리고 있었어 니네들아 야 너 니들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나 언니 아니야? 나 언니야? 나 언니야 너 언니지? 결과 1등 팀 여기 2등 팀 여기 예 다 먹었어 네 2등 팀 여기 뭐가 좋냐면 다음 미션이 있어요 다음 미션에서 먼저 어떤 미션을 할지 고를 수 있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밥 만들어 먹을 건데요 만들어요? 만들어요? 1등 팀이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와 네 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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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순두부찌개 있지만 순두부찌개 ه 저희 형탈이 들어왔어요 이제 프로듀스 네 뭐에요? 이동팀 사랑합니다 까다롭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 핑키 편하게 위에다 입으셔도 되시고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오셔도 돼요 화이팅! 화이팅! 리바이버! 화이팅! 신청쌤 축하합니다! 3대 도시찌개팀은 이렇게 미소 언니한테 영상 하나만 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여긴 다 보겠다고요? 여기 좀 좋네요 라이게임이라고 아세요? 네 서로 각자 다섯 개의 알이 있어요 중요한 다섯 가지 재료예요 김치찌개팀이 있으면 이건 순두부찌개팀 앞에 순두부찌개팀 앞에는 김치찌개가 있어서 본인이 이걸 쳐서 상대방 거를 넘어트려야 하는 걸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둘 다 떨어졌다면 둘 다 얻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희 테이블에서 지금 할 겁니다 자 이쪽에는 김치찌개팀 정 뚜껑이 있고요 이쪽은 순두부찌개팀가 있어요 순두부찌개팀은 본인 거 원하는 걸 떨어트려서 하면 되고요 이쪽 팀 것도 같이 떨어지면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시작 spin 예이 참 31 한 Brent 샐러들 창은 자 조금씩 오! Governor 조확 조용 Все 형님! 형님! 우리꺼잖아. 우리꺼잖아. 우리꺼야 안 돼. 네! 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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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개. 사이사! 야! 남자 세개. 야! 남자 세개! 아니 진짜! 아니야! 지금 못 들었는 거야. 봐봐. 뭐야? 망했다! 왜 이렇게 farewell! 이거 안 맞아? 우리가 케이블을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해볼래 다 춤춰야 돼 섹시하게 춤 하나 둘 셋 넷 5번 시작하는거야 화내는거야? 아니 귀여워서 시작하는 거지?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 오 김치맛 귀여워 자 신어야지 ㅋㅋㅋ 내려오 오케이 ух 이쁘지 감사합니다.